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하네 같이 부르자 알았어 누가 착하네 지금 지금 알았어 시작 산타 할아버지는 같이 부르자 같이 부르고 있잖아 우리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하네 누가 착하네 오늘 밤을 잘 오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근데 루돌프가 왜 나와 아 루돌프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꽃 만일 내가 봤다면 불문은 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돌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어떻게 됐어? 외돌프가 왜였네 외돌프가 왜였네 안개튀 상탐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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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가 뭐라고 그랬어? 루돌프 코가 밝은 이 설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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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